첫 촬영이야. 배에다가 나는 거 아니었어. 첫 촬영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 여봐라! 저것들을 매우쳐라! 여기는 문경세제야. 나 근데 왜 밖에서 반말해? 김전이라서. 진짜 좋다. 나는 건방지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거야. 이거 계속 조절되게 되네. 잘한다. 언니 하나 줄까요? 안녕하세요. 중전입니다. 저는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가마에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늘 첫 촬영이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얼굴 게스팅이 좋습니다. 여기는 문경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세제 혹시 와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문경세제 처음 와봅니다. 여기가 조선이요. 내가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내 가마야. 아주 덥지. 난 누구? 너는. 여긴 어디? 너는 누군가? 너 여긴 어딘가? 막찰이에요. 막찰 끝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마술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이건 무슨 마술이냐 하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 눈밭에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마술인데요. 하나 둘 셋을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짠! 우리가! 우리가! 호랑 손 시려! 야 안녕!